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의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내사 종결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비판 여론이 뒷걸고 있습니다. 특히 이 차관이 법무부 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8월 법무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도로 위에 폭행 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하라고 엄정 지시했다는 내용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구 법무부 실장 때 이런 내용이 알려졌던 것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실장 때 택시기사 폭행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라는 지침이 법무부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용구 법무부 실장이 그만두고 나와서 지금 하지 말라고 엄단했던 그 행위들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나왔던 보도자료입니다. 이걸 보시면 이렇게 법무부에서 낸 보도자료인데 법무부 보복, 난폭, 운전 및 도로 위 폭력 행위 엄정 대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무부 보복과 난폭, 운전 및 도로 위 폭력 행위 엄정 대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보보, 난폭 및 도로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지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런 지침을 내렸던 핵심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인 이용구 차관이 법무부 실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 법무부 실장을 그만두고 얼마 있지 않다가 변호사 신분으로서 택시기사에게 술을 취해서 자기 집 앞에서 정차해서 내렸는데 깨운다고 그래서 욕설을 하고 뒤뜰미를 잡고 이렇게 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2를 불러 신고해 가지고 도착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단순 폭행으로 내사 종결을 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떡한 겁니다. 이게 특가법상의 성용차, 영업용 성용차,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것은 가중처벌받게 되어 있고 또 승객이 내리고 탈기 위해서 정차한 부분도 이미 달리는 범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는 범주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초경찰서가 그 상황을 정차했다. 완전히 정차된 상황이다 하면서 단순 폭행으로 처리한 것을 놓고 지금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용구 법무부 실장으로 있을 때 이런 지침을 내던 것입니다. 택시기사 폭행은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를 내렸던 것이 바로 본인이 법무부 실장에 있을 때의 법무부 지침이었고 나와난 뒤에 그런 지침을 본인이 어기고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해당 도도자료를 보면 당시에 법무부는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4,92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하고 그중에 104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서 당시 법무부는 택시기사에게 반말, 욕설을 하고 동전을 집어던진 피해자가 구속기소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바로 보도자료에 소개된 특가법상 운영자 폭행은 지금 이용구 차관 사건에 해당된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 많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달 초순 수례취에서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았지만 경찰이 단순 폭행으로 간주해서 내사 종결 처리해버렸습니다. 단순 폭행은 특가법과는 달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불처벌을 원하는 진술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특가법을 적용하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검사 출신의 김웅 국회의원은 도로 위의 폭력을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를 할 당시 이 차관은 법무부 실장이었다. 이 차관은 택시기사에 멱살을 잡고 욕설한 죄를 적각 구속수사하라고 지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시에 반해서 엄중한 죄를 지은 자에게 면제부를 준 소초경찰서에 대한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 그게 아니면 법무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법무부의 명을 거역했다는 것은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 보고 나의 명을 거역했다 하는 걸 빗대서 그렇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명확하게 특가법 적용 대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복수의 형사부장 검사들은 검찰로 넘겨진 특가법 상 운전자 폭행 송치 사건의 90%는 정차중 폭행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기 때문에 특가법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얼토당토하지 않는 논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5조 10항을 보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법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 운전자가 승객의 승하차 등을 위해서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검사는 법조문을 읽어보면 도저히 단순 폭행으로 적용할 수가 없는 사건이다. 내사 종결을 위해서 유리한 법적 근거를 힘들게 발굴한 것 아니냐라고 의심했습니다. 또 다른 차장검사는 서초경찰서가 송치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사건을 전수조사에서 전례가 맞는 처벌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이런 처벌을 내린 적이 있는가 단순 폭행으로 처벌한 적이 있는가를 전수조사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 이 이용구 차관에 대한 특별한 조치 특혜를 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덮으라고 지시한 자가 있다면 직권남령이고 덮은 자는 직무유기라고 말했습니다. 설령 폭행제로 법리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내사 종결 처리는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12 신고가 접수됐고 피해자 진술이 있었던 만큼 입건을 한 다음에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서 검찰 주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이에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내사 종결이기 때문에 검찰이 걸러낼 수도 없게 만들었다라고 만들었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이라는 명목으로 검찰이 1차 수사 종결권까지 확보한 만큼 앞으로 권력청의 사건이 있을 경우에 이를 덮어버리는 것, 사건 암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 암장의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다 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 단계에서 손을 써가지고 이제 덮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관직무수행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용구 차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직 이후에 박범계,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른바 추미애의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차관 인선 자체가 장관 교체를 염두에 둔 인선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장관을 시키기 위해서 차관을 잠깐 안치놓은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검사는 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에 대한 징계 대상이다. 따라서 서울 변호사회나 또는 대한변업 차원의 징계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엄주 후 택시기사 등을 폭격한 변호사가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는 허다하게 많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법세례는 19일 특가법 위반 혐의로 2차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2차관이 이런 행적이 알려지면서 택시기사들도 집단적으로 규탄하는 등 2차관을 해임하라 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앞장서기 위해서 전임 차관이 사표를 낸 단 하루 만에 임명되고 바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갔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법무부 장관에 이어서 추미애에 이어서 차관까지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하는 그야말로 법무부가 법이 없는 법무부가 되고 있다 하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려고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정말 이 나라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나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